형님, 벌금팟 디코 온 거 같은데 한 번 가보세요. 괜찮나? 벌금팟 디코 왔다고요? 누구누구? 돈통 오늘 누구야? 오늘도 가? 오늘도 가? 아이, 스마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아, 여보세요. 아, 형님. 어. 지금 뭐 좋은 곳 가신다고 들었습니다? 어, 우리 지금 상하탑 벌금팟 가기로 했거든요. 상하탑 노말이에요? 노말이에요, 노말. 아, 나 근데 캐릭이 없어가지고. 어? 캐릭이 없어? 아, 예. 지금 다 돌아가지고. 하나 강화하면 되긴 되거든요? 아, 강화. 골드를 빨아먹기 위해서 강화를 한다고? 아, 그러니까 일단은 견적 좀 보게 벌금 얼만데요? 일단 5만원 거래요, 방금. 아, 일단 알겠습니다, 형님. 잠깐 전화 좀 끊을게요. 아니, 스마 돈을 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가야지, 시디바. 판택이 열렸는데 저기 하우스가 괜찮아. 들어가면 먹는 데라 무조건 들어가야 돼, 이거. 아, 나 이거 지금 골드 없는데? 잠깐만, 견적 좀 보자. 야, 이거 되니? 오, 뭐야? 아, 잠깐만 여자친구 골드 있나? 잠깐만 내 핸드폰 있어. 예, 바쁘십니까? 아, 엘릭서. 그럼 엘릭서 하려면은 골드가 좀 있어야겠네. 아, 4만 골드. 아, 그러면 혹시 그 자기 동생은 골드가 얼마 있어? 한 40이면 되지 않을까? 40 없다고? 예, 예, 예. 지키 마십시오. 아, 저 로루카님. 비상입니다. 삐용삐용. 이버전시, 이버전시. 어떻게 저 한 40만 골드. 아, 50만 골드만. 저 우편으로 좀. 뒤졌다. 오늘 누구 오지? 야, 이거 서퍼 누구 온대요? 돈 많은 사람 와야 되는데? 5만 골드 벌려고 50만 골드 빌리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, 선생님. 나는 거기 가서 5만 골드 버는 게 목표가 아니야. 한 명이 피눈물 흘리는 거 보는 게 목표예요. 진짜 못됐다. 아니, 못돼 다녀.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? 카지노에 발을 들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? 아, 장기 100이네. 아, 그 홍 사장님. 네, 예. 예, 예.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데. 그게 아니라 그 강화, 강화로 50만 골드 쓰고 지금 100만 골드를 따가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. 저는 돈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, 신 사장님. 저는 추억, 낭만.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누구 오시나요, 혹시? 그, 별여님이라고 서포분 계신데. 원래, 원래 배그 스트리머셨던 분입니다. 골즈는 좀 많으시고요. 홍 사장. 예, 예. 내가 다 알아서 섭외했지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아이고, 역시 그냥. 저는 그냥 두 손 든듬히 가겠습니다요. 그래요, 이따 봐요. 예, 예. 완벽하다. 가자. 아, 별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, 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, 전 처음 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이다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목소리가 좋으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어쩌다가 이런 또 좋은 자리에 오셨을까요? 아, 이런 좋은 자리를 왕치님이 너무너무 권유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. 아, 저도 소식 듣고 급하게 이거 준비해서 오느라. 예. 근데 우리 마로는 손이 좀 가볍게 왔다? 아, 벌써 호주머니 검사하신 거예요? 아니, 아니, 혹시나. 돌아갈 차비는 있어야지 마로야. 어. 음식 먹고 가시죠. 아이고, 차려드릴게요. 네, 못 봤죠. 아, 이거 오케이, 오케이. 아, 뭐 육개장 정도는 차를 드려야지. 아, 잘못 들었나? 육개장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? 아, 아니에요. 기분 탓입니다. 아, 기분 탓이죠? 가자! 아, 근데 나 좀 쫄리긴 해. 나 이거 포크 숙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. 아, 좋아, 좋아.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. 야, 저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, 마로야. 아, 여기 무공판 맞죠, 여러분들? 아, 맞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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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. 아, 좋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좋다. 고마워 스타트에 죽을 때마다 망골? 네, 그렇게 하시죠. 짠. 굿굿. 나이스. 2번 문이 승부서다, 형. 아, 그럼. 승부서지. 우리는 승부서지. 공치 양파 신데이. 여기 그 무, 그 구운무무무무, 카무, 파, 무무, 파 할게요. 구운무무무무, 카무, 파. 아, 이기 팔아야겠다. 아, 잠깐만요. 에테르 꺼진다. 이거 마로 일부러 에테르 끌려고 지금. 질데이거나 굶은 거 같은데. 아, 맞잖아. 아, 에테르의 생존도 있잖아. 승존도 있나? 어, 에테르의 방증인가 뭐 있어. 아, 그러면 잘 됐네. 저희 무공파스 해. 아, 뭐? 무공파스. 무공파스. 이상하다. 아, 되게 간절해요? 어. 아, 그럼요. 되게 간절하죠, 저희.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어, 어. 열한님 지금 몇 클째인가요? 이거 상하탑? 어, 상하탑 이거까지 하면은 아마 5클째인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럼 상하탑 가시는 캐릭터 지금 몇 개 있으신 거예요? 어, 상하탑 가는 캐릭터는 3캐릭인 것 같네요. 헉? 뭔지 죽는 사람이야! 아, 씨마아! 미안해! 아, 으아앙~! 아, 으아앙~!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니가 날 떠나는 게. 꿈속인 게 틀림없어. 눈물 떠나지 않는 게. 이단 초삼아! 너라는 초삼아! 아, 이사아아. 야, 세상 살면서 저렇게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아직 안 끝났어요? 아직 안 끝났어요? 아직 안 끝났어요? 죽을때마다 2만골 없애 어? 이다형 저번에 저희한테 약간 감정 받지만 안 그랬나요? 아니야 감정 1도 없어 나 어렸을때부터 무표정으로 차 났어 아인 안된다 근데 약간 이거 내가 5만골 내는데 조금 억울하긴 해 이거 스플맞은거 아니니? 어 나도 그렇게 봤거든? 아 깔끔하게 5만골 내겠습니다 파괴를 한 번 더 미리 던져놓을걸 아 그래 아 진짜 아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가자 그냥 나 혼자 5만골 갈게 아 지금부터 망골해 근데 방금 전에 그 구슬 뛰어갈 때 다들 진짜 소극적으로 달려가긴 했어 개 무서워 진짜 어 어 여지껏 보면서 이렇게 다 달려가는거 처음 봄 진짜 이거는 서바이벌이야 나 혼자 할래 이거 진짜 무서워 망치형은 옛날엔 나시도 절대 안입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자 마노야 죽자 야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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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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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게요 이거 나 근데 구속호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 까주세요 아 나 너무 혼자 좋아하고 있었어 아 저 무력 스타에요 오케이 네 확인 확인 으응 여기 파는 거면 명호 짱큰하겠다 아 오케이 되나? 확인되나? 아 안됬다 으응 까부다리 한번 피하면서 해볼게요 그냥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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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냉이랑 섞어서 들일게요 네네 이러면 내가 사이클 제대로 못 돌려서 괜찮아요 구속호 딱 하나 남았죠 지금 두개 남았어요 두개 가능해요 이거 무력이라도 만들어주시면 될까? 이거 깨는 히다형 벌금 1000골 제가 대신 내드립니다 아 오케이 확인 잠깐만 앞보고 이거 죽어도 죽으면 되는게 아니고 어 잡을 수 있겠다 26이야 수현 울리기 짐포라 싸이클 들어가실 때 용맹 달라고 하실래요? 네 잠시만요 다음 사이클 해 네 이번 사이클로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시? 주세요 지금 네 잡았다 나이스 멋있다 멋있다 50 60 택했는데 아뇨 아뇨 아 굿 굿 아이스 자 아직 게임 안 끝났다잉 자 세 번만 더 죽자잉 자 가자 자 가자 이거 깨면 그냥 벌금 1000골 제가 대신 내드립니다 그렇구나 아 5만 했네 아 수바 아까 3만 9천만 해냈는데 아이씨 아 5만 골 입찰했어 마로야 아 뽀치 감사합니다 그럼 니가 만 1000골 입찰하자 예예 어허 음 벼련님 들어가자마자 들어간 자리에서 바로 심포 한번 가능하세요 저희 그거 심포 아 그럼요 4스텍 맞고 시작하는거 아 오케 굿 맞히는거죠? 네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 이거 맞히세요 예예 아이고 초반부터 7스텍이네 그랬어 나이스 오하루 좋아 와우 나이스 히스 이걸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아니 방향을 아니 방향을 오우 야무수신 오 갔다 와 나이스 나이스 우와 또 안탈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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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선 상관없지 아 끝났잖아요 형님 한번 봐드릴게요 너무 박하게 가지 맙시다 그냥 죽었다고 말한마디만 형님 현실에서는 세금 안내면 징역살아요 여기서 세금이 왜 나와 여기서 어 홍사장 접해 홍사장 알겠습니다 야 이거 죽습 재밌네 이대형 얘들아 호카이 안컨나 그러셨어요? 어 근데 이거 저기 뭐야 사장님들이 막 입에 집어넣었거든 야 졸라졌어 말아야 나중에 해봐 약간 반찬투정하다가 엄마가 한입 주니까 이제 맛있다 어 그러니까 하드 봐라 몇 개나 오네 뭐야 말 왔다 마루야 뭐야 마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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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야 나도 죽을 뻔했는데 한 병만 더 가자 한 병만 더 왜 저러 날아가 안되네 어림도 없다 안되네 어림도 없네요 아 빡세네 가빌 야 5만골 회수하려면 얼마 몇 번 더 죽어야 되냐 12번? 14번? 14번 정도? 아 죽됐다 아 아이 걸어 나가기 힘드네 오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말해요 미안하다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돼있어 빨리 가시죠 아 이거 내가 스페이스 말 잘못 눌렸어 미안합니다 나 일하 너무 멋있었어 나 일하 너무 멋있었어 응 마루야 미안해 나는 좀 어 야 너무 멋있었어 이거 다음 주에 저희 이거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여기저기 신청 온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봐가면서 봤자 안 되겄다 아 번호표 뽑아야겠네 이제 한 명씩 짓더라 아유 나이스 다행이다 만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나 뭐 수고하셨습니다 입찰할게 이거 망골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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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불굴 비싼 불굴 가져갈게요 그럼 나 입찰 어디서 해 아 아니면 이거 마루야 장군에 적어놓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던가 아 좋습니다 일단 그럼 변호 님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군 적어둘게요 네 마루가 장군 책이었구만 아 아이고 사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 호크로 즐겼어 그럼 된거야 그 죄송한데 다들 하드무공 캐릭터 하나 안 키우십니까? 그 노말 5만골이니까 하든 판든 20만골로 가시죠 한번 시원하게 하하하하 지금 약간 감정 들어간거 아니에요 아냐아냐아냐아냐 되게 뭔가 나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란게 없던 남자야 난 하하하하 야 카멘 준비를 이렇게 하네 야 카멘 준비를 이렇게 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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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